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지난 시즌 IBK 배구단에서 뛰었던 레베카 라셈은 결국 여자 배구 트라이아웃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지만 팬들도 레베카 라셈도 아쉬움이 많이 묻어났습니다. IBK 배구단에서 보여준 게 많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겠지만 라셈의 인기는 분명히 브이리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합니다. 프로 스포츠에서 인기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프로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력이라는 점에서 레베카 라셈은 7개 구단에 합당하지 못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마케팅보다는 결국 성적이 감독에게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레베카 라셈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고 싶네요. 라셈은 1997년생으로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많은 나이라는 점에서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봅니다.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1순위로 지명된 니아 리드는 브이리그의 세 번째 지원만의 지명을 받았다는 것을 보더라도 지난 2년 동안 타리그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니아 리드는 라셈보다 한 살 많은 1996년생입니다. 레베카 라셈의 다음 시즌에 뛸 팀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쟁력 있는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한 단계 성장을 한다면 브이리그에서 다시 뛸 수도 있고 더 좋은 리그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IBK 배구단을 떠나서도 팀을 구해서 경기에 나섰어야 했지만 휴식을 취한 것은 지명을 받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통해 어디에서라도 선수로서 뛰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브이리그 7개 구단은 나섰이 더 발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브이리그로 돌아오든 더 좋은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되려면 좀 더 간절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페퍼에 지명된 니아 리드는 분명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시즌 브라질리그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을 겁니다. 결국 원했던 브이리그 입성에도 성공하였고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브이리그로 오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주전 자리는 확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몰빵백으로 힘든 시즌을 보내야 하지만 성공을 하게 된다면 터키나 이탈리아 등의 빅리그나 중국과 일본에서도 더 많은 연봉으로 제한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나세미 브이리그로 다시 돌아오는 건 자신의 능력에 달린 듯하네요. 꼭 다시 브이리그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